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반영합니다. 전 독필입니다. 내일의 챌린지, 아니 매일의 챌린지 합시다. 오늘도 정열에 갈 수 있을까? 크로크 딥만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는 좀 무섭네요. 저는 그냥 한번 확인해봅시다. 여기 뭐 있는지. 근데 아무... 어어어어어. 깜짝이야. 어... 얘는 구할 수 있을까? 좋. 그럼 또? 줄만이 이미 많이 사용해야 했는데... 별로? 거기는 껌이 있어요? 요즘 무섭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한번 음...어떻게 할까? 거기로 가고 싶어? 음...아니 그냥 무시합시다 오우 아허허 까비 진짜 여기도 아무것도...아 또? 아...죽을 사야되네 죄송합니다 예방 동물 음... 음... 그냥 돈이 충분히 없는데 근데 여기는 어...저 애한테 어떻게 그면 돼요? 와우 좀 복잡했네 이건 좀 무섭고 가지마 오! 이렇게 떼는데 아... 아... 오우...이거 나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잘됐어 근데 지금 혹시...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졸이 없네 네... 오케이...잘 됐어... 이것도 무서워요 네...이쪽으로 오세요 네...이쪽으로 오세요 아... 굿...잘 됐어 아...이게 하트 어디가 네...이게 하트 모세 네...이게 하트 어...이게 하트 음...이게 하트 네...이게 하트 아...이게 하트 나이스 뭐 이쪽으로 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거기 이쪽으로 이윤 잡았어요 이윤 좀 무섭네 한번 다시 나오세요 나이스 죽으러 나이스 잘했다 뭐야 아 좀 기다려야 했어 오케이 여기 이 친구가 있네 어 안녕 아 죄송합니다 이윤 잡아요 망가져 오우 제가 싫어하는 키몰이네요 이거 엄청 많이 있어요 혹시 얘는 구할 수 있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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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이는 항상 세 번째 레벨에 항상 이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로 오세요 아 왜왜왜 오우 아 잠깐만 여기도 내려갈 수 있네 그거 몰랐어 왼쪽에만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다 왼쪽에만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다 좀 내려오 내려오세요 어 어 어이없어 어이없어 어 이게 뭔데 어 전 여기 처음이에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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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뭔데 어 당신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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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우 오예옸 오 size 오 어 저는 여긴 끝만 아니네 어 여기 완전 틀리네 혹시 여기 나갈 수 있을까 어 이게 뭐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어 여기는 끝만이네 어 여기 완전 틀리네 혹시 여기 나갈 수 있을까? 어! 이게 뭐요? 이거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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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네 여기로 오세요 아... 까미 그거 왜 안 돼? 아니면 혹시 까미 양쪽 해야ienza 까미 andon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너 진짜 여기 못나가네 자살이네? 그런것 같은데 여기는 나갈이 없는데 아 진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 여기 처음 있을 때 그렇게 당하네 왜 이렇게 어려워 까비다운 까비네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